동방신기부터 엔시티까지 뿌리 깊은 SM 덕후인 나 오늘은 회사 반차 내고 나만의 SM투어를 즐기는 딸이다 성지 순례를 마쳤더니 좀 피곤하지만 다행히 호텔이 너무나 가까워서 다행이야 어머 1층부터 너무 트윙클하다 근데 체크인은 어디서 하지? 아 로빈은 11층이구나 얼른 기대나요?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방일까? 어머 아름다워 아 맞다 여기 샤워가운이 아기궁댕이처럼 도톰하고 부드럽대는데 어머 이 내추럴한 촉감은 벨벳? 어머 캡슐커피 머신도 있네 센스 좀 봐 응 원샷 뽑을까 투샷 뽑을까? 이 방은 테라스도 딸린 방이지? 테라스 나가서 경치도 좀 볼까? 너무 아름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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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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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좀 출출하니까 호텔 레스토랑에 가보자 뭘 주문할까? 시작은 달콤하게?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 어째쎄요 달콤한 런러 빠바바르마 아 너무 배불러 언던마이스킨에 시방이들이 가득해질 것 같아 안되겠어 운동하러 가야지 따라라란 따안 따라라라라라라 너무 힘들어 하지만 아까 먹은 거 다 태우려면 한 번 더 하얗게 불태운 하루였어 여기 침대가 시몬스 최고급 매트리스랬는데 사이몬 샌즈 우리의 바이브 킬러 잠이 잘 올려 아 너무 잘 잤다 해피해 어우 지금 사람 꼴이 좀 아니니까 머리도 좀 감고 말려볼까 이제 대충 거짓 꼴은 면했으니 우아하게 조식을 뽀시러 가봐야겠어 음 이 조식 난 조식 그래놀라 시리얼이네 코코볼 있으면 코코밥 해먹었을텐데 슈미슈미 코코밥 I think I like it 음 잘 먹었다 이제 체크아웃 하러 가볼까? 근데 어메니티 챙겨갈까 말까? 누나 너무 예뻐 아 체크아웃 하기 싫다 너무 좋아 여기 벗어나고 십진년을 챙길 것 같은 너 힘긴 이것 좀 아름다워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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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